검찰이 봉화농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과 재고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잔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지난주 목요일 봉화농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봉화농협은 중앙회의 감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감사 서류까지 모두 압수해갔습니다. 최근 봉화군 농민회는 합병 이후 진행된 봉화농협의 재고조사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잔고 손실을 제보받았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봉화농협은 지난 2년간 60억 원 규모의 사과를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물 매입 비용을 과소 계산하는 등 업무 미숙으로 7억 원의 손실이 확인돼 담당 상무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부족한 원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족하게 됐는지까지는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실 금액이 회계 보고에 누락됐다가 뒤늦게 밝혀졌고, 거래량에 비해 손실 규모도 커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재고조사 이후에도 잔고 손실을 농협 측이 은폐하려 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